진짜 집 개판이다. 개판이야. 집 개판이다. 개판이야. 이거 찍어도 될까? 어? 이거 찍어도 돼? 이게 원래 우리 약간 리얼 라이프 아니야? 집도 틀어져 있어서 정확히 먹을 텐데? 꺼... 아니야. 사람들 잘 못 들었을 거야. 아무튼 진짜 개판이다. 개판이야. 응. 재영 씨. 어제 입었던 옷을 이렇게 바닥에다 닫으면 어떡해요? 아니 이거 눈에 젖어가지고 만든 거잖아. 아 그랬어요? 아니 형이 하라고 해놓고서 무슨 나한테... 그랬어요? 아주 큰일 날 사람이네. 어? 그래? 자 형이 몽쉐라나... 야 너 벌써 몽쉐? 두개 먹은 거야. 언제 먹었어? 형 잘 때. 너 진짜 미쳤구나? 뭔가 미쳤는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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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구지 열심히 해. 날씨 너무 좋다 오늘. 오늘 날씨가 오늘은 너네 드디어 멈추려나 봐. 물한 거종료. 물 안빼도 돼? 물 안빼냐고? 응. 한데 빼네. 물한 거종료. 물 안 빼냐고? 물 안 빼도 돼? 아 뭐해? 응? 찍으려고 왜? 형 칼솜씨 대단하잖아 형 칼솜씨가 뭐 형 사람 써는 거 밖에 잘 못해 사람? 아니야 아니야 이제 단무지하고 양파하고 김치만 붙어온다니 응 하고 참치는 잠깐만 말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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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기 반으로 접기 반으로 접기 안 되면 제형이 건 좀 잘 익어야 돼 거의 개밥인데? 응 햄 참치 마요야 근데 마요가 어디갔어? 마요네즈도 마지막에 넣어먹어야지 마요네즈도 마지막에 넣어먹어야지 회오리 탁 찢어집니다 빨리 오블렉 만들어 됐어 이게 형 계란을 덜이 틀어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형 계란을 덜이 틀어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재형씨 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형이 막 뭐라고 해서 내가 언제 막 뭐라 그랬어 우리 탄산은 돈 주고 안 먹는다는 재형씨 아침부터 콜라 드시는 거예요? 탄산수도 맛있고 나 이거 먹어봤자 뭐 이거 무슨 맛이야? 우육탕 그냥 라면 맛이야 강라면 맛이야 응 비벼먹지 말고 너가 원하는 재료를 조금씩 떠서 먹어 비벼먹지 비벼먹으면 진짜 겹밥 될 거 같아 알겠지? 응 음 음 마요네즈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소스거든 어? 와 못들어가면 크게 말해줄까? 어 형 음 어떠신가요 재형씨? 맛있다 맛있어 끝이야? 응 또 먹다가 들어 누우시 힘들어가지고 재형님 아 뭐라고? 배불렀어요 배불렀어? 응 배불렀어요 응 다른 데서는 밥 어떻게 먹는지 몰라 다른 데서는 밥 어떻게 먹는지 몰라 집에서 배불르면 이렇게 핍핍 쓰러져서 들어 누워버리는데 응 졸려? 졸린 건 아니 졸린 건 아니야? 응 그럼 배불러 안경을 벗든가 내리든가 그러고 있냐고 침대 갈까? 응 이건 나중에 치우고 나중에 먹고 응 나중에 치우고 침대 갈까? 가자 일어나 가자 응 빨리 와 응 뽀뽀하자고? 아니 오늘 썸네일 우리도 막 입술 박치기 한 다음에 막 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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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막 호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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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할까? 아니 되게 싫어 이거 다 아 진짜 이거 올려 딱히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? 같이 덮고 야 이마가 진짜 너 대단한 걸 아주? 재영씨? 다 올릴 거야 간지러워 자영아 머리 좀 잘해봐 무슨 일이야 사람들도 놀란다고 아까 내가 그동안 너 이마를 얼마나 지켰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오늘 지켰던 것들을 다 무마 시킬 셈이야? 약간 너 이동욱 닮은 거 같아 이동욱? 응 도끼비에 나오는 조성사죠 아 아유 무거워 아 씹어봐 왜? 빨리 먹어 꺼져 있는 거야 그래? 전 안 보이니? 아 싫어 싫다고 고마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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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형 제형이가 만든 뭐라고 제형아 이게? 스플렛 팬케이크? 뭔 소리인데 너 이제 스플렛이라고 해? 너 형한테 스플렛 팬케이크 만들어준다 해서 형 잠잤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형아 제형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스플렛 팬케이크야 그냥 진짜 너 군고구마 만들었니? 미안해 군고구마를 만들어 놨어 제형아 아무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스플렛 팬케이크 만들었을 때 되게 잘 됐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스플렛 팬케이크냐고 그냥 군고구마지 아니 전에 만들었을 때 되게 잘 됐단 말이야 이렇게 만들었다고 왜 생크림은 또 이렇게 이게 무슨 맛이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뭐야 이게 이거 그냥 기름 먹는 거 같아 그냥 기름 먹는 거 같다고? 응 잘 먹을게 제형아 그냥 맛없다고 욕을 해줘 아니 운간 욕을 다 퍼 먹었어 이제 와서 그냥 맛없다고 해 내가 언제 운간 욕을 퍼 먹었어 너가 혼자 스스로한테 욕을 받고 있었지 은승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 진짜 맛있다고 해 빨리 맛있다고 해 사람들이 맛있는지 편집해줄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 대박 무슨 맛이야 이거 우와 이거 형 이런 거 처음 먹어보잖아 우와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우와 진짜 짱이야 다음에 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사실 그럭저럭 먹을만해요 진심이야 응 형이 생크림 엄청 좋아하잖아 생크림 없었으면 진짜 밥상 엎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생크림 맛있다 재영씨 아니 전에 만들 때 되게 잘 됐단 말이야 변명을 하자고 그런데 잘 재영씨 응 왜 이렇게 기가 죽으셨어요 아 나 진짜 미스테리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좀 맛있게 잘 먹을게 아니 다음에 또 스플릿 팬케이크는 안 하는 걸로 하자 어 안녕 아니 잠시만 잠시만 너 머리가 너무 심각해 머리가 너무 심각하잖아 자키야 좀 잘생겨보이게 나와야겠다 이제 해줘 봐 아니 손 흔들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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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